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속제일의 규례에 대해서 내기 16장 말씀을 우리에게 살피게 하신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그 대속의 크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시간을 들여오니 우리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께서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와 개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내기 16장은 속제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제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속제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속제일은 7월 10일이에요. 티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달력 7월달 11일이 속제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이 속제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일까지 대통해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애통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10일은 마지막 기간 애통하고 통해하는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기간은 그 이전 40일 동안을 애통을 합니다. 40일 동안을 애통하는데 그 끝에 10일 동안을 아주 애통하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날 25시간은 금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속제를 얻고자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레기 16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기례를 지켜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속제일은 그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또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들 중에 머무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이 속제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 속제일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속제일에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서 속제제를 드려야 하고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하여서 속제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서 속제제를 드려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지정해서 제사장이 되게끔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었지만 그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제제를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제하고 또 자기를 위한 속제제 수송아지를 잡아서 대단에다가 그것을 올려서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규례를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을 하지만 결단코 자기 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임으로 들어갈 수 없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계 위 속제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가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제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제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송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송소에 들어가되 먼저는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임의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들어가야 되냐면 속제일에만 들어갑니다. 속제일에만 들어가는 그 이유가 속제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제소 위에 나타남이라고 했는데 추리기 2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제소 위에 곧 증거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제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고 모든 행하여야 할 명령들을 그곳에서 이룬다. 그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생각해서 그 속제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가 거기서 말을 한다라고 지격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룹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여호와의 보좌의 그룹이 서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에스게에서 1장을 보면 여호와의 보좌에 있고 또 게시록 4장에도 보면 그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에 천사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 그룹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법계, 증거계. 법계라고도 하고 증거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하는 그 괴 위에 속제소가 있게끔 하였어요. 성막을 지을 때 이와 같은 식양을 주시고 짓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언약계, 법계, 증거계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이름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상징하고 있어요. 법계 그러면 법을 주는 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언약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보좌에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법을 정하시고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 법을 주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언약계다라는 표현을 하죠. 또 다른 이름으로 증거계다. 무엇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 심령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오셨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오셨고 그 똑같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영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동일하게 가졌고 그 언약을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가지, 한 뜻, 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이 법계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계 위에 속재소가 있다. 이 속재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말하느냐? 그룹 사이 속재소 위에서 말한다는 것은 속재소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만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명령을 주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만나 줄 수 있느냐 하면 피 때문에 만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여와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속재소 위에 뿌려진 피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성막의 제사법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속재소에 뿌릴 때의 여호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누구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도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배피가 뿌려졌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증거가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대제사장은 그 속재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레기 16장 4절 말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반드시 물로 몸을 씻고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속옷도 입고 속바지도 입고 띠도 띠고 세마포로 관도 씌우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살이 하나도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재소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입은 세마포 외에는 여호 앞에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 이 거룩한 옷 그것을 누구든지 제사장일지라도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지성소 속재소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 이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임지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갈라제 3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보아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영과 진리로 옷 입혀진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10편 29편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아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옷 입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지만 지성소 안 속재소 앞에 나아가서 여호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덧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제사장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기 16장 11절에서 14절에 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기 16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재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중곱게 위 속재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아멘 16장 3절에 하신 말씀이죠.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순냥을 번재물로 삼으라고 속재재물과 번재물을 삼고 나서 또한 향을 피워서 완전히 중곱게 위 속재소가 가리워질 정도로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가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재소 위에 왜 이와 같은 분양한 향연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그 속재소가 보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동안 구약의 많은 말들로 계속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 보곤 24장 44절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서라든가 선지서라든가 시편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해왔다라는 거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이 다 말해온 것처럼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로 그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렸던 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렸나 누가 그것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거기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자기가 들여졌고 그들이 흘린 피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는 그동안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향연을 피우는 향연의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들이 들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어디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게시록에 가면 금향단에 그 기도가 다 쌓여진다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졌을 때 결국은 이 속제소에 모든 것들이 가려질 만큼 그게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는 언제 오셨어요? 마지막 때 오셨잖아요. 갈라지아 4장 4장.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이 드디어 때가 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속제소에서 그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제소의 피 뿌림은 즉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 뿌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로는 심판의 피 뿌림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정제하고 심판하는 그 일.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심판하려 합니다. 게시록 말씀에 금향단에 기도가 차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붓죠. 붓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부을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만 이루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일은 이미 구약에 말해왔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속제일을 공부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상단에 쌓여진 기도가 차서 천사가 갖다가 부을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들이 죄사함을 얻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속제소에 반드시 연기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도 속제소는 가려워서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제소를 가려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제소 동쪽과 앞에 속제제로 들여진 재물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돼요. 14절 말씀, 레기 16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제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제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속제소 동쪽이라는 말은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른 휘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제자물로 오시면서 그의 죽으심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속제소 앞에 일곱 번을 뿌립니다. 그 피뿌림이 완전한 피뿌림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제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곱 번을 뿌린다 한 거예요. 일곱이라는 이 말은 사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사인이 바브라고 6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바브라는 알파벨 위에다가 뿔에 이렇게 왕관 되어진 것을 얹고 있어요. 왕관을 쓴 바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단어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 크리스토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왕 주권자로 오셨다. 이 세상의 숫자가 6이죠. 그 세상의 주권자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시다. 바브가 왕관을 쓴 모습이 사인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인이라는 단어 속에 갖고 있는 의미가 칼이라는 의미도 있고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양제, 너리시라고 하는 영양제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칼도 되고 양식도 되고 영양제도 되느냐. 흔야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활력이 있는 날카로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칼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뭘 하니까? 심판을 하니까 선악관에 심판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느냐.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시는 일.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모든 일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냈다. 우리 안에서 닭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고 그로 말미암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 떡으로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식을 날마다 먹을 때에 우리 영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11장에 돌감남나무, 창감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한 것.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칠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가진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칠이라는 숫자에 속하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지고 그의 생명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칠 안식일에 일어났죠. 그 안식일이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죠. 사바스라고 하는 일곱째 날. 그 날에 안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속제일도 안식일에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속제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예기 16장 30에서 3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제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속제일인 거예요. 그들이 제7일이 되는 일곱째 날이 항상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지켜오지만 율법은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계속 살아왔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속제일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건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해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5절에 하면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먹는 것도 또 다윗에게 속한 자들이 제사장만 먹었던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 속제일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지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만 쉬는 의미를 준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해에도 땅을 쉬게 하는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샤미타라고 하는 이 일곱째 해는 해마다 땅을 쉬게 해야 돼요. 6년 동안은 밭을 갈지만 일곱째 해가 되면 반드시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빛들도 탕감받게끔 하는 일곱째 해의 땅을 쉬게 하는 날. 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쉬게 하는 이러한 규례를 줬느냐. 우리가 땅이거든요. 우리 심령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내가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피뿌림이 임하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고 우리는 쉼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 또는 일곱 번째 해에 해당이 되는 쉬미타라고 하는 땅을 쉬는 날 또 이 속죄소에 가서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삼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제수당이 이와 같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내이기 16장 15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하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선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서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게 왜 지성서는 원래가 하나님이 거하는 법계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자선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서를 위하여 속죄하고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속죄소 위에도 피를 뿌려야 되고 지성서를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되고 그와 같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피를 뿌려야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럽혀졌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해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아담이 더럽힌 거예요. 지성서를 더럽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만 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만이 마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마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명령이고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에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지성서가 더럽혀졌습니다. 그 지성서를 더럽혔기 때문에 지성서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담이라고 말했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몸이 있죠. 우리의 영이 더럽혀져서 죄인이 되어진 거를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 영이 더럽혀졌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없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보자를 높이실 수 있고 자정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백성을 위해서도 똑같이 속죄소의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것은 대제사장의 행한 것과 똑같이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지성서를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의 회막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한다는 이 피뿌림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 몸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먼저 그 피뿌림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그 피뿌림으로 거룩해짐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가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로잡아야 되죠. 또한 내 육체가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씻김을 받고 그래서 회막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속죄제의 피를 번제단의 그 네 뿔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향단뿔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속죄소에 들어가서도 일곱 번을 그것을 뿌리게 하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그 다음에 레기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송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속죄제문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를 것이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지송소에 들어갔던 세마포 옷 즉 자기와 자기 가족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세마포 옷은 벗어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리고 다시 백성을 위한 번제물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물 이러한 것들을 다시 드려야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이시지만 육체의 옷을 입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로 드려지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기름도 재단에서 불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죄암을 받은 자로서 물로 항상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스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뜻신앙과 성소신앙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뜻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화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힘입은 사람이 되어져야 성소신앙인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자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창조주의 그 거룩함을 버리시고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당신이 거룩한 자인 것을 부활하심으로 들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대제사장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도 해막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기 16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도 해막에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증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회증을 위해서 다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도 그 해막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스 9장 7절로 8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첫 장막의 예법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속죄일의 규례를 행하시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히브리스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꽃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위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예법을 치르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나와서 너희 죄가 사암받았다라고 공포를 해야만 그들이 야 이제 우리 죄가 사암을 받았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결단 그 회막에 있지 못합니다. 누구도예요. 거긴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늘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시니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성석까지 열려진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십자가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다음에 속제일날 드리는 제사가 두 염소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레이기 16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제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우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제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아멘. 18절에서 21절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여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제할지니 고 그 소상아재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기퉁이 뿔돌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오. 그 지송소의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제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들여야 되고 다른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서 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제일날 제물을 들을 때 말한 것을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제물을 바칠 때 대제수장이 제물에 손을 얹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도 이 말을 해보겠어요. 이것은 나의 생명과 맞바꾸는 제물이오. 이것은 나의 대속 제물이오. 이것은 나의 속제의 방법이오. 이 염소는 나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오. 나는 선한 삶을 살 것이며 장수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아멘.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제물이에요. 속제 제물은. 내 생명을 위하여서 속제 제물이 대신 죽으니까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제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속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방법이라고 말해요. 이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만큼 엄청난 건지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생명체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맞바꿔주셔서 당신 목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복음을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짐승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짐승이죠. 예수님이 짐승이 아니죠. 우리는 짐승이에요. 왜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짐승이에요. 또한 늘 육체에 먹을 것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육체의 사람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오셔서 피 흘려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속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속죄의 방법으로 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레유기 17장 11절의 말씀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을 가진 자가 피 흘려서 죽어야 죄인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삶을 살 것이요. 왜? 이제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의인으로 산다 이 말이죠. 죄인의 반대말의 의인이에요. 죄인인 내가 그 피로 말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고 그럼 의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서도 왜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너희가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절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떤 의식적으로 나의 생명과 반바꿔는 재물이다. 나의 대속재물이다. 나의 속죄 방법이다. 이것은 속죄재물. 이 염소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읍절이고 맨날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주님 앞에 가서 주야! 그리고 찬성 부르고 나서 돌아와서 나와서 또 재짓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위적인 예배가 되어져요. 유대인들만 행위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행위적인 예배만 반복해서 드리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복음을 갖고 죄삼을 받은 자라면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장수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장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늘 살아있는 사람은 늘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게 되죠. 천국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모든 행위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 또 아세세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여호와 앞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들이신 분입니다. 히브리스 10장 우리 7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번제와 속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구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제사가 필요없게 되어졌다는 거죠 히브리스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댁의 반찰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스 7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그렇죠 의의왕 평강의왕 샬렘왕 평강의라 이름을 불리우시는 그 대제사장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그분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크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들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제사도 대제사장도 필요없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 속제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마귀에게 우리의 죄를 대한 대속물로 자신을 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심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세상에 버리셨어요 아사세를 갔다가 광야에 갔다가 버린 것처럼 그 광야에 사는 짐승에게 버린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죄에 내어주었다는 건 세상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세상의 질물을 치고 그가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단의 그 먹잇감에서부터 대신 먹잇감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먹힘을 당하지 않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세를에게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가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이요 다신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할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레를 받은 자가 되어져야지만 예수님의 그 할레받은 십자가의 할레의 공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사세를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죽임을 나간 그 짐승 그 속죄재물 아사세를 염소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찢기시고 이 모든 갈기갈기 그 몸이 다 찢기셨어요 그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몸에 당하신 그 모든 고통 2사에서 53장 3절로부터 5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되어져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의 죄를 나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버리시는데 그걸 대신해서 내 생명과 바꿔서 하나님이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나아가야만 맞바꿔진 장소로 가야지만 아멘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기 1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이 아사세를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어야지만 됩니다 또한 속죄 재물을 바깥에다가 다 고기와 똥을 다 불살라는데 그 불살은 사람도 똑같이 그 옷과 몸을 물로 씻어야지만 진영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 진영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스의 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레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육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효력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옷을 빨아야 돼요 어디에? 그 십자가의 피로 또 우리 몸을 씻어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 복음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이와 같이 씻김을 받고 할레를 받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죠 교회에서 받는 육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서 그 의로 사는 사람 선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 재물을 바칠 때 읍졸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속죄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죄삼을 얻게 하는 속죄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에 대한 나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짊어지셔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져가서 영원한 죄사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거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게 그 몸을 찢으신 걸 표현하는데 또한 뭘 표현하냐면 내 심령이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찢어지지 않고 한례받을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이 찢어져야 죄의 사람이 죽어져야 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셨나요? 심령이 찢어지셨나요? 그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한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한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한례를 받은 사람은 결단코 선한 행실이 있겠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질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 새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사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속제일의 의미가 아니라 속제일의 의미는 우리가 고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의미예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심령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제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속제일이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을 관념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실상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바꾼 이 사건을 내 심령에 감사로 받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한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